자 그 다음 이제는 언제 곱하지 이걸 배우는 단어입니다. 아까 언제 더했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더했죠. 이제는 언제 곱하죠? 동시에 일어나면 곱해요. 상황을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햄버거 3개 있고 음료수 2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와 음료수를 하나씩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햄버거 지금 1과 그 다음에 음료수 AB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렇게 고른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고른 거 하나. 햄버거 2, 음료수 AB. 이렇게 고른 거 하나, 이렇게 고른 거 하나. 그 다음에 햄버거 3, 음료수는 계속 똑같죠. A하고 B 두 가지씩. 이렇게 고르는 거 하나, 이렇게 고르는 거 하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총 몇 가지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여섯 가지가 되는 거죠. 여섯 가지는 어떻게 나오느냐? 햄버거하고 음료수를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꼭 동시에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햄버거도 고르고 음료수도 골라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다 골라져야, 그래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요. 그냥 동시에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동시에예요. 결과적으로 동시에. 우리가 꼭 햄버거랑 콜라를 입을 열어가지고 동시에 두 개를 때려 넣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시에 다 골라져야만 결과적으로 하나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바로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햄버거 두 가지, 음료수 세 가지 곱해서 여섯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지금 다 곱하고 답내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 이 문제는 왜 곱해야 되지? 아, 이 말 때문에 곱했구나. 이런 걸 계속 찾으셔야 돼요.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경우의 수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쉬워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정말 쉽습니다. 자, 지금 서울에서, 서울에서 대전, 대전에서 부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세 가지. A, B, C. 대전에서 부산은 두 가지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대전을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가는 방법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여기 지금 경우의 수가 하나 정해질 거고 여기서도 하나 정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직접 가는 길은 없다고 했고 대전을 거쳐서 부산을 가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 경우의 수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A, B, C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들어가야 돼요. 여기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X, Y 둘 중에 하나가 여기 들어가야 되죠. 그럼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동시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들어와야 하나의 경우에서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시에 서울에서 대전 가고 동시에 대전에서 부산 가고 이게 시간적으로 무조건 동시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 대전 거쳐가지고 부산까지 왔다는 얘기는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도 있고 대전에서 부산 가는 것도 이렇게 동시에 하나씩 다 들어와야 결과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야 그래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2하고 3을 어떻게? 아니 3하고 2를 어떻게? 곱하는 거예요. 답은 여섯 가지가 되는 거죠. 지금 위에 보면 티셔츠 3개랑 바지 4종류예요. 그런데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패션의 경우의 수는 몇 개냐 이거죠. 우리가 꼭 윗돌이하고 바지를 동시에 입어야 되는 건 아니죠. 위아래를 동시에 입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위에 옷도 입고 아래 옷도 입고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두 개가 다 들어와야 그래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죠. 여러분들 저 바지 안 입고 윗돌이만 입고 다니면 큰일 나죠? 또 바지만 입고 윗돌이 안 입고 다니면 큰일 나요. 그렇죠? 두 개를 다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입어야 되는 게 꼭 동시에 입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하나의 경우의 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러면 그건 안 곱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두 개 다 있어야 경우의 수가 된다? 그러면 그때는 곱한단 말이죠. 그래서 3하고 4를 곱해가지고 12가 되는 겁니다.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전구 3개를 켜가지고 신호를 만드는데요. 꺼져 있는 경우도 신호로 생각한대요. 그러면 볼게요. 얘는 켜져 있거나 꺼져 있거나 두 가지 나올 수 있죠. 얘도 두 가지, 얘도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경우의 수를 하나 만들어 볼까요? 결국은 이 세 개의 전등이 이 자리에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켜지거나 꺼지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세 개의 조합이 하나 딱 만들어져야 그래야 경우에서 하나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럼 이 자리에 얘네들이 다 결과적으로는 동시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를 더하지 않고 어떻게 해줘요?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곱하는 거예요. 왜 곱해야 되는지, 그 상황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납득이 안 되면 꼭 질문을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답은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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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